에어컨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월터와이트 가나입니다 좀.. 이제.. 좀 쉬운 거 좀 하려고 쉬운 잇대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최소한 주말 안에 깰 수 있는 걸로 추천을 해줘 시청자들한테 추천받은 조밥잇대를 깨기로 한 세툴한 여러가지 추천받은 조밥잇대를 프랙으로 한 번씩 플레이한 후 엄선된 10개의 잇대 중 하나를 룰렛으로 고르게 되는데 조밥잇대 1일 없나요? 네 많이 하세요 꼭 깨세요 1일 꼭 깨세요 꼭 깨 그거는 추천해줬으니까 나한테 해달라 하지 말고 꼭 깨주세요 아이가 꼭 깨주시는 거거든요 여러 악질 시청자들의 추천을 가볍게 무시해주고 최종 선정된 10개의 잇대 중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8호엑스 7? 7, 7 뭐였더라? 19, 8, 7, 5 나 좋아 오늘은 나중 그냥 날 먹방송이 되겠구나 과연 세툴한은 오늘 방송안에 8호엑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? 근데 프리즈매틱 헤이즈때도 탈탈을 깨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잘하겠네 10, 9, 9, 10, 9, 10 아니 젠장할 10, 9 10, 10 18, 11, 10 90, 11, 11, 10 10, 11, 11, 12 10, 14 11, 16, 15 13, 16 16, 16 27, 16 순식간에 깨드리겠습니다 아 나 진짜 거지같은 보정 진짜 대가리 맞았어 아 진짜 1.9 보정에 당했어 아 나 진짜로 개울받아 아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하는거야 방금.. 뭐..뭐 한거야 도대체 방금 방금 도대체 뭐한거야 아니 방금 뭐 한 거지 도대체 와 저렇게 안돌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